그러니까 이걸 먼저 먹고 반찬으로 오징어 뽑은 걸 먹고 오징어 먹고 그다음에 국물로 마무리하는 거죠. 그리고 한번 딱 먹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. 내가 먼저 볼까? 먹고 표현을 좀 디테일하게 좀 해주세요. 아... 오징어 향이 그냥... 들어간다, 들어간다, 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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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. 들어간다. 와우. 오징어 따라서 짠 데가 좀 있어가지고. 그렇죠. 짝짝 달라붙습니다. 양념이 맞지. 맛있어. 응. 하고 이걸로. 다 보이래. 와. 다 보이래. 이야. 국물이 봐. 어? 국물이 봐. 와아! 앙리가 안 들어서 한 끼를 먹었지. 하하하하. 굉장히 시골. 시골 속으로 그 어떤. 준합적으로 이 맛을 표현하라고 그러면 나는 가을 소풍으로 표현하고 싶어. 오, 가을 소풍. 엄마의 소풍이야. 여름 소풍이 아니고 가을에 그 거짓말 한 곳에 막 도시락 싸가지고. 이 무근지랑 또 멸지랑. 그랬어요. 흰 맛을 확 장식시키고 그냥. 생기고. 네, 옛날, 옛날 거 또 오르고. 응. 가을 소풍 여행 뭐 이런 어떤 느낌이 나요. 소풍 갈 때 김밥 싸가잖아요. 네. 그리고 김밥 대신 이거 싸가면 인기 진짜 좋겠어. 그러니까. 그래서 뭐. 아, 근데 너무 맛있어요. 김치 넣으면 다 그냥 달아 있잖아. 그래. 멸치 하나만 주무실네, 그지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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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손으로 밟히고 가있다. 손풍 나온 것 같아. 날날 우리들의 소금. 어떤 단어든 모르겠다. 야 선생님 너무 잘하시니까 좀 지칩니다 이제. 자 밑반찬 들어갑니다. 아까 봤던. 저게 다 밥도 드는데. 와 나 꼬맞다. 와 나 너무 예뻐. 이거 이거 이거. 아 꼬딸 이거. 밥도도 이거로 왔니. 야 게장 무침이야. 게장 무침이야. 오늘 하는 퀴즈에 제일 이겼습니다. 이거 진짜 짱. 양념을 해가지고 미리 발효 시킨 게 아니잖아. 기본적으로 살이 진선하고. 그리고 고추장 양념이 일부예요. 양념 자체가. 비벼봐. 그래도 양념 떡몰로 Spot. 밥은 넣어서 먹자. 밥을 넣어주고 바로 밥을 넣어보라. 그거 넣어주고 바로 밥을 넣어보라. 진짜로. 밥 넣고 졸아 흔들어. 일단해서 일단해서 일단해서. 일단해서 일단해서. 일단해서 일단해서. 안 짤 것 같아. 일단해서 진짜 예뻐요. 일단해서 숙고 있어요. 어이가 없는 맛이네 진짜. 어이가 없어? 어떻게 안 되는 맛이야? 이게 뭐지? 우와. 어이가 없는 맛이네 진짜. 어이가 없어? 어떻게 안 되는 맛이야? 무적 소리가 나야 돼. 우와. 응 응. 입이 또 빨개져야 되네. 맞아요. 입술에 붙어야 되네. 어 이렇게 그러지 그러지. 이거 먹으니까 딱 물자마자부터 안에 알이 쑥 올라와. 집은 막 포식토식해서. 선생님 그럼 이 양념게장은 원래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그냥 드시는 거예요? 아니요. 꽃게는 2등분 내지 3등분 해서 잘 손질을 한 다음에 숙성이 잘 되라고 양파 좀 넣고 달짝지근한 사이다도 좀 넣고요. 그래서 한 20분 동안 살얼음이 사각사각 날 정도로 얼려요. 그 양념장을 꽃게에다 양념 골. 그걸 잘 되도록 무치면은. 하. 또 이게. 밥. 도둑 중에서도. 도둑.